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삼코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몸상태라든지 혹은 다른 집안사정이라든지 컴퓨터 문제로 진행하던 미드빵 최강전 또한 잠시 멈추고 되게 오랫동안 휴식기간을 가진 점 사과드리면서 자 오늘부터 방송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번째 컨텐츠로 오늘 업데이트된 6.83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트위치 제목만 좀 바꾸겠습니다. 6.83 캐치 분석 자 흩날리는 업데이트라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벨브 쪽에서 내놨는데요. 아직 메인 서버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테스트 서버로 찾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테스트 서버는 도타2가 있으신 분이라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으실겁니다. 그 라이브러리로 가시면은 도타2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도타2 테스트라고 되어있는 걸 다운받으시면은 약간 본섭과는 다르게 상점 그런 것도 없고 대신에 콘솔을 사용하면 코스메트를 낄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패치가 메인 서버에 들어오기 전에 버그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일찍 변한 모습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하튼 건 뭐 빠르게 흩날리는 눈 혹은 알트클릭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죠. 알트클릭이 이번에 새로운 패치 섹션이 생긴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83이 추가되었고요. 이게 아마 가장 클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도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건 뭐 만약에 환상 점수 그러니까 환상 리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이 이런 새로운 순간이동 주문서의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상점 출시 뭐 저런건 뭐 저랑은 관계 별로죠. 자 그러면은 한번 6.83으로 업데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웅들부터 그냥 다 보시죠. 아 이건 아직 아마 뭐 제가 알기로 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영어로 되어있는 로그를 읽으실 때는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한글 명칭을 바로바로 생각이 안날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돈 궁극 이 3,4,5초에서 4,5,6초로 그냥 일단 무난합니다. 첫 시작은 궁극기를 좀 더 효용성을 올려주면서 아바돈이 지금 아예 안쓰이는 영웅은 아닙니다만 되게 그 속해있는 직업군이 매우 특정하죠. 오프레인으로 갈 때 생존력 높은 캐리를 오프레인으로 보낼 때 같이 보내는 용도 이긴 한데 궁극기의 지속시간이 늘어난다고 뭐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유틸성이 높아지는 것 뿐이겠죠. 자 그리고 연금술사 연금술사의 탐욕 탐욕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골드가 그러니까 이거는 막타칠 때 주어지는 세 번째 패시브죠. 자 탐욕 고블린의 탐욕 그리빌의 탐욕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골드가 일단은 모든 레벨당 2씩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택별로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막타를 치게 되면은 주어지는 이제 기본 골드 플러스 이 보너스 골드가 되는데 그 보너스 골드가 레벨당 1씩 늘어나는 1,2,3,4에서 그냥 3 고정이 돼서 1레벨만 줘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게 됐죠. 이것만 보자면은 자 그리고 최대 골드 보너스가 30에서 이제 전레벨 30이었다가 1,2,3,4,12,20,28,36으로 레벨당 8씩 늘어나는 뭐 1레벨을 줘도 0골드에서 12골드로 바로 늘어나는 1골드만 줘도 좋은 스킬이 되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만렙을 찍었을 때 정말 극단적인 파밍을 한다면은 빠르게 만렙을 찍고 막타를 찍는 게 기존의 그런 효율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죠. 36으로 그리고 이제 막타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되는 그 시간이 25초에서 30초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밍 할 수 있게 뭐 해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의 의의는 이제 1레벨 때 기본 골드라든지 아니면 1레벨 그 보너스 골드 6 플러스 3 기존에 비교하면 4 플러스 1이던 게 6 플러스 3이 되면서 1레벨만 줘도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나쁘지 않다. 전반적인 연금술사의 효용성을 늘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금술사의 영웅 운영법 자체가 되게 물론 파밍 효율도 좋지만 또 파밍을 한다고 그렇게 세지는 영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빠르게 아이템을 뽑고 그 이후 이제 뭐 전멸단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둠의검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스턴과 궁극을 사용해서 초중반에 상대방을 갱킹하면서 좀 더 싸워야 되는 캐리로서의 방향이 많이 부각되는 영웅이었던 만큼 이렇게 1레벨만 줘도 탐욕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레벨 찍고 나머지 스킬에 스킬 포인트를 줘라라는 식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뭐 그 뭐 극단적으로 파밍을 하는 것도 효율이 좀 올라가는 전반적으로 좋은 버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끼전사 음... 전쟁의 탐욕이었나요? 탐욕이 아니죠. 자 배틀언거 그 도트 데미지 주는 스킬이죠. 이것도 바로바로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점 많이 미숙하게 되네요. 사과드리면서 자 일단 지속시간은 전반적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냥 1레벨 10초에서 2초씩 늘어나던 게 그냥 10초 고정이 됐죠. 대신 데미지가 늘어났는데 자 15에서 5초씩 늘어나서 30초가 되던 게 16에서 40초로 늘어났고 데미지로 따지자면은 이제 16초 동안 480 데미지를 주던 게 주던 게 이제 10초 동안 400 데미지를 잠시만요. 아 데미지 그렇죠. 잠시 잘못 읽고 있었나요. 16초 동안 이제 그러니까 만렙시 16초 동안 480을 주던 게 그냥 10초 동안 400을 주는 걸로 그러니까 위쪽에 데미지 자체는 늘어났지만 위쪽에 지속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데미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만렙시 대신에 1레벨 때 1레벨은 좀 더 높고 2레벨은 똑같다는 게 초반 레벨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W 스킬을 이제 1레벨만 주는 빌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반격의 나선과 이제 전 그 광전사의 외침을 많이 찢기 마련이거든요. 많이 찢기 마련이기 때문에 1포인트만 줘도 상당히 유틀성에도 올라가는 대신에 시전거리는 150 너프가 되었고요. 그만큼 이제 슬로우 그러니까 도끼전사한테 주어지는 이제 보너스 이동속도와 상대방의 이동속도에 슬로우를 주는 게 2% 뭐 미세하게 나면 늘어났지만 이거는 많이 걸면 걸수록 늘어나는 한마디로 2명한테 걸려있으면 24% 늘어나고 3명한테 걸려있으면 36% 늘어나는 그런 식의 스킬이기 때문에 2%만 늘어나도 상당히 효용성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만화 소비 또한 75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가 1레벨만 찍을 거라면은 굳이 뭐 레벨을 더 올리는 거에 페널티 주지 않겠다. 뭐 위쪽에서 아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연금수수랑 비슷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쓰이는 스킬 빌드를 뭐 바꾸기보다는 그 스킬 빌드에 좀 더 최적화를 시켜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악몽의 그림자 악몽의 쿨다운이 15초에서 이제 16, 15, 14, 13으로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만 레벨 찍어뒀을 시 한타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3번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 그 정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수 지배자 이제 야생의 부름이 이제 아예 1레벨부터 메와 이제 멧돼지를 제공하게 되고요. 원래는 1레벨때는 매만 있었고 2레벨까지 멧돼지가 나왔는데 멧돼지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크립들 그러니까 소환 크립들이 그 성장치가 되게 딱딱 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었는데 그게 이제 레벨별로 성장하도록 바뀌었죠. 자 메같은 경우 체력이 50에서 100으로 늘어나던게 40, 60, 80, 100으로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버프죠. 2레벨만 찍어도 원래 있던 것보단 늘어나고 자 그리고 이동속도 또한 270, 400이었던게 250, 300, 350, 400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야 또한 500, 1600에서 일단 시야는 아예 처음부터 버프죠. 700, 1000, 1300, 1600 500, 700 차이가 1레벨만 줘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라를 좀 더 찍을 수 있는 스킬 자체의 유연성을 많이 주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스킬에 비교해서 좋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레벨 찍어도 어느정도 효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2레벨이 찍어야지 멧돼지가 나와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1레벨만 찍어도 멧돼지도 일단 약하긴 하지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오라를 찍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시야 상승 그리고 이제 골드 주어지는 것 또한 30에서 65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30, 40, 50, 60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멧돼지의 체력은 400, 500에서 200, 300, 400, 500으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1레벨이 추가되었으니까 약간 뭐 그냥 보자면 높을 수도 있는데 일단 1레벨 부터 멧돼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데미지 또한 15, 30, 45, 60으로 데미지는 확실히 버프를 받았죠. 그러니까 최대 46이던 게 이제는 3레벨만 돼도 이전 레벨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레벨만 찍어도 뭐 충분히 밥값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슬로리 위에 찍는 거라면 1레벨만 줘도 좋다 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뭐 만 렙은 아니지만 3렙까지는 이제 이동 그 시 공격 시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베이스어택 타임이라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격 속도가 높다고 무조건 공격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란 영웅과 B란 영웅이 같이 그 공격 속도 똑같은 공격 속도 플러스 500을 받는다면 이제 좀 더 공격 시간이 낮은 쪽이 유용합니다. 한마디로 연금술사처럼 공격 속 그러니까 연금술사 궁극을 쓰면 그 공격 시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진 만큼 공격 속도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슬로우는 뭐 10, 20, 30, 40 전반적으로 만 렙씨 더 높아졌고요 5% 정도 이게 두 마리이기 때문에 80% 스택이 된다는 거를 아시는데 그리고 자 피해 혈귀 캡틴 모드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힘든 건데 Q 그러니까 피해 경로 가 이제 나가는 데미지를 더 이상 반사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죠. 한마디로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사가 안 되는 스킬들 반사가 안 되는 데미지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증폭시키지 않는다 라는 게 뭐냐면 칼날갑옷이라든지 가시등딱지라든지 아니면 흑마법사의 고무줄 그런 게 걸려있을 시에 데미지가 증폭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서로 무한 루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반사가 되지 않는 스킬들로 인한 데미지가 나간다면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를 방지하기 위함이냐면 이전에 칼날갑옷을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피해 경로 걸고 자신한테 피해 경로 걸고 피해 분노를 걸고 데미지를 치고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받으면 이게 칼날갑옷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데미지를 주는 게 증폭이 되고 그러면 혈귀는 자신이 받는 데미지도 증폭이 되고 그러면 혈귀가 반사하는 데미지도 칼날갑옷으로 반사하는 데미지도 증폭이 되고 또 그걸 받는 영웅이 다시 한번 증폭이 되면서 4번의 증폭을 통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되었는데 그걸 어느정도 통제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혈귀의 가장 강력한 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날갑옷은 나와도 데미지가 상당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밸런스 패치만 한 다음에 캡틴 모드로 추가를 했고요. 이게 어느정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픽률이 올라오고 있는 슬라크의 강력함 또한 제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현상금 사냥꾼 일단은 이제 현상금 보너스 추적으로 인한 보너스 골드가 자신한테 주어지는 보너스 골드가 이제 레벨당 상당히 올랐고요. 이제 200에서 시작해서 75씩 올라가죠. 만렙시 100골드나 더 받게 됩니다. 이게 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사본 서포트 로밍 서포트로 사용하는 현상금 사냥꾼이 많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강력한 버프고요. 아무런 파밍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 추적만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추적 그가 그 한타에서 영웅 3명만 추적을 걸어도 천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지금 이제 또 다른 바뀐 점 그러니까 전레벨 4초로 고정된 추적 쿨다운이기 때문에 한타에서 정말 추적만 걸어도 이제 현상금 사냥꾼은 파밍할 수 있고 이게 이전 패치에서 추가된 그 수리검 던지기가 추적이 걸려있다면은 무한으로 튕긴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셨을 때 4초 4초니까 거의 뭐 한타 시작하기 전에 한두 걸어놓고 한타 중에 하나 정도 걸어놓고 이제 추적이 걸려있지 않은 영웅한테 수리검을 던지면은 수리검 4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내서 물론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이제 영웅 자체가 뭐랄까 푸시나 한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상금 사냥꾼의 입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흘러간다면은 이건 상당히 큰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현상금 사냥꾼이 많이 쓰일 때 그때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현상금 사냥꾼이 있는 팀이랑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한 명을 더 죽여도 현상금 때문에 우리가 진다 골드에서 진다 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뭐 그 점에선 많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메타가 변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만약에 현상금 사냥꾼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시에는 정말 그때 옛날 전성기에 약간 명예를 영광을 한 번 더 라고 할 수 있겠죠. 치권도사 상당히 상당히 큰 영향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조금 더 탱킹하는 데 있어서 선택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상당히 거의 뱀픽 1위였죠.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너프네요. 자 죽느냐 사느냐 갈리는 가짐했대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픽률에 그렇게까지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그냥 거미어머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냥 이게 뭐 컨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미 새끼 거미들을 하나씩 이제 분산을 시켜서 좀 와드 대형으로 사용하시곤 하는데 시야가 300만 줄어드는 거 중요한 곳에 세워두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혼돈기사 자 혼돈의 균열 아 현실의 균열 자 25, 50, 75 데미지에서 뭐 근소하게 늘어났고요. 대신 1레벨 데미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레벨 데미지가 35나 늘어났다는 게 초반 그러니까 혼돈기사는 캐리임에도 불구하고 스노볼링을 처음부터 굴려야 되는 영웅입니다. 파밍이 정말 극악하게 극악무도할 정도로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레벨 2레벨 데미지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난 거 사실 만렙 데미지는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35 데미지 차이 나고 30 데미지 차이 나고 그 정도로 지금 초반 데미지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사용해서 초반에 킬을 따내고 그 킬을 기반으로 레인전부터 스노볼링을 굴린다 가 활두가 되겠습니다.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화 동안 70에서 50으로 주로 들었고요. 만화 소모가 극심한 이제는 초반에 콤보 쓸 때 210 혹은 한 번 더 균열 쓰고 싶다면 280을 남겨두었어야 되는 게 두 번 쓰고 싶으면 240 아니면 190만 남겨놔도 콤보를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아니면 정말 스턴 두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스턴 쓰고 균열 쓰고 스턴을 한 번 쓰면 만화가 300 대략 330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초반에 진행이 낮다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궁극의 지속시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42초면 나가사이렌의 환영들과 맞먹는 지속시간이 이렇게 된다면 2차에서 한타 대승하고 그 환영들로 2차 밀고 3차까지 밀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돈 기사가 일단 한 번 이득을 보기 시작하면 그거를 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 동안 쿨다운이 은근히 긴 편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프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첸 신념의 시험 신념의 시험이 이건 좀 재밌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제 시전이 가능한데 이거 자기 자신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아군한테 썼을 때와의 딜레이를 거친 뒤에 이제 크립들 자신의 크립들을 자신한테 끌어오게 되고요. 한마디로 첸 주변으로 모든 크립들이 모이는데 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일단 바로 하는 게 켄타우루스 정복자 세 개를 이제 네 마리까지 되죠. 이 이거는 이제 좀 더 차후에 더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걸 네 마리까지 모아둔 다음에 전멸단검 사용해서 자기 자신한테 사용하고 적 옆으로 붙은 다음에 네 마리 바로 스턴을 시작하면 4초 동안 적은 갑자기 전멸단검탄 첸에게 맞게 됩니다. 4초면은 충분히 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크립을 조종하는 스킬이 1123이었던 게 1234로 바뀌면서 일단 크립의 효용성 이건 고대 크립 네 마리도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유치성 강한 트롤 소환사 어둠 트롤 소환사라든지 아니면 켄타우루스 정복자가 네 마리씩 아니면 오라 크립 정말 네 마리씩 해놓으면서 상당히 강력한 크립 군단을 만들 수도 있고 어느정도 첸의 초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마리까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리 타이밍이 중요하죠. 이전에 첸의 스킬 빌드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 신성한 설득 하나 찍어두고 그 다음 신념의 시험을 두 개 찍어줘서 뉴킹 3레벨에 2레벨 줘서 뉴킹을 해주고 5레벨까지 한 번에 4레벨 스킬이 좀 죽은 스킬이 된 게 4레벨 때 5레벨 때 이거 이 두 마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레벨 때 이 신성한 설득을 찍는다고 해도 여전히 한 마리라서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레벨 1레벨 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술사와는 다르게 1,2레벨에 되게 크게 이득을 봐야 되는 영웅으로도 여기 졌었는데 이제는 3레벨 때도 그냥 크립 두 마리가 나오면 있어서 푸시력도 강화가 되고 갱킹력 또한 뭐 뉴킹보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뉴킹으로 데미지 좀 더 주는 것보다 크립 한 마리 더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2레벨 신성한 설득을 3레벨에 찍어준다. 상당히 좋은 버프라고 생각됩니다. 되게 매끄러졌죠. 첸이 물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영웅들 중에서 픽률이 바뀔 정도로 막 큰 변화를 받은 영웅들은 없겠습니다. 뭐 아직 인제 막 캡틴 모드에 들어가는 혈규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확실히 쓰기 매끄럽게 바뀐 건 사실입니다. 첸 유저가 그러니까 프로 중에서 첸 유저가 상당히 많았던 관계로 이 변화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클링츠 공격 이게 공격 사거리가 630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되는게 아무리 데미지가 높다곤 하지만 스킬을 사용했을시에 데미지가 올라가는거고 애초에 공격 모션 자체가 수정의 일이랑 똑같은 클링츠에게는 이제 어느정도 이 공격 사거리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퇴업장애 퇴업장애 퇴업장애의 퇴업장애의 어떻게 보면 밥쥐라고 할 수 있는 동력운 폭발 스킬이 데미지가 늘어났죠. 1레벨은 이제 하나 틱당 5가 늘어났고 아 이제 전레벨 틱당 5가 늘어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데미지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지금만 해도 거의 만렙 3레벨 부터 만렙 구간에 1500 사이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그게 뭐 한 100이나 200정도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단 뭐 서포트와 1대2 상황이 됐을 때 솔로킬을 내기도 편해지고요. 이것도 뭐 뱀픽의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좀 더 뉴킹을 널려주는 퇴업장애의 본연애 그러니까 뭐 뭐랄까 개벽 수준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원래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숙련도만 올려주는 그런 식의 패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정의 여인 공격 속 아 이거 수정 폭발의 공속 슬로우가 20에서 30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동상의 쿨다운이 10초, 9초, 8초, 7초 이게 동상 자체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흐름이고 최근 들어 수정의 여인을 잘 프로경기에서 못 봐서 그렇지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수정의 여인을 할 때 느끼는 점은 동상은 1레벨 이유로 잘 찍게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1레벨만 주어도 상당히 좋은 스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정글링용으로 쓰기에는 1레벨만 줘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1레벨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폭발을 만렙 찍어주고 그 다음 오라를 만렙 찍어주고 궁극을 찍어주기 때문에 스탯을 좀 찍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스탯 추가템이 없으면 스탯을 찍지 않고서는 궁극 쓰고 다른 스킬들 쓸 만화가 없죠. 하나도 거의 못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11렙 구간에서 2레벨 찍어준다면 그리고 궁극을 찍는다면 10렙 11렙에 몰아서 찍는 게 수정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건 더 어쩔 수가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좋은 뭐 앞으로 더 찍는다면 뭐 쿨다운이 좀 더 늘어나는 거겠지만 그냥 찍을 때 메리트를 더 줄 뿐이지 아직까지 1레벨만 찍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나중에 찍어줄 때 그 후반 한타에서 이제 거의 한 3,4번 쓸 수 있는 스킬이 되겠죠. 사거리가 좀 짧은 게 흠이긴 하죠. 한타에 쓰기에는 자 그리고 이제 궁극 이 이제 시전 시간이 지속시간이 7초에서 이제 10초로까지 늘어났습니다. 10초면은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물론 10초를 풀로 하기에도 힘든 게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수정인이 죽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래도 만약에 정말 자리를 잡고 잘 쓴다면은 그러니까 잘 쓴다면은 기존에 7초까지 시전 가능하시는 분들은 10초까지도 시전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수정의 여인으로 가기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아가님의 홀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아이템이 필요 없어서 미더스에선 아가님의 홀 7형에 집하여 그 정도 템 가져도 되고 애초에 그런 아이템을 가는 도중에 계속 와드만 사줘도 애초에 수정의 여인은 수정의 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격수랑 비슷합니다. 영웅 자체만 잘 쓸 줄 알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해지는 영웅이에요. 위치 선정만 잘한다면은 굳이 아이템이도 딱히 필요가 없는 영웅이도 하고요. 물론 저격수 같은 경우는 어그로를 좀 더 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아이템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난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하튼간 저격수고요. 자 그리고 궁극의 그 이제 궁극 그 서리장 안에 이제 랜덤하게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폭발의 슬로우와 슬로우 범위 슬로우와 폭발 범위가 이제 150 늘어났고요. 그리고 데미지를 주는 이제 범위 또한 50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궁극을 잘 써라 라는 건데 일단 수정의행이 너무 멍청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수정의행이 자 어둠현자 방어력 1 올라가는 영웅은 무조건 사기가 된다는 게 옛날에 파멸해서도 플러스 1 암호 때부터의 약간 전통이었죠. 뭐 어둠현자가 그 최근 들어 워낙에 그 뭐랄까 세이프레임 운영이 극한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둠현자도 잘 버티지 못하는 어저께였나요? 듀얼레인 상대로 어둠현자가 클라우드 라인의 어둠현자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방어력 1 올라가면 무난해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공 공격 사거리였기 때문에 일단 뭐 전반적인 레인에서 시팅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견제 모션은 되게 깔끔한 영웅이거든요. 그걸 인해서 상대방을 좀 밀어내는데 애초에 공격 스킬이 이제 독을 인한 슬로우밖에 없는 대즐인 관계로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죽음의 예언자 이제 레벨당 힘 증가율이 0.3 감소되었는데요. 보면은 0.3 12 7.2의 25렙 기준으로 7.2의 힘 손실이 있습니다. 뭐 7.2 정도라면 대략한 130 정도의 체력 손실인데 애초에 뭐랄까 후반으로 갔을 때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후반으로 갈 수 있는 성장치를 좀 낮추고 캐리력을 좀 더 약화시키겠다. 뭐 일단은 되게 조그맣게 건드리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죽음의 예언자 운영 방식을 생각해보시면 좀 더 빠릅니다. 애초에 죽음의 예언자의 운영은 궁극을 키고 본체는 죽지 않으면서 침묵을 계속 날려주는 게 후반 한타의 흐름인데 그런 흐름을 좀 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죽음의 예언자를 죽이기 쉽게 해줬고요. 뭐 바꿔 말하면 레벨을 기반하기보다는 아이템으로 체력을 늘리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디스러프터 잔성 1레벨 큰 버프고요 만화가 60 줄어들었고 만렙에서 70에서 100으로 만렙 기준 너프긴 합니다만 이거는 애초에 1레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초반 많아서 뭐가 상당히 극심한 스킬이었던 거치고는 큰 버프고요. 애초에 70과 100은 그렇게까지 최소 7레벨 그렇게 7레벨 그렇게 찍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쿨라운 또한 쿨라운은 미세하게 줄어들었네요. 쿨라운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2초 차이로 애초에 잔상 스킬이 워낙에 사거리가 길어서 상대방이 정말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18초 2초 애초에 초반 5초 차이 1 그냥 1분 5초 너무 기니까 1분으로 좀 깎아주겠다라는 느낌이죠. 자 울타래치는 것도 1초 쿨라운도 줄어들었고요. 궁구 쿨라운은 85초 고정해서 70초 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후반에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대체 쿨라운 85초면 상당히 한타 처음이 아주 길어지는 건 아닌데 어중간하게 띄엄띄엄 쓰게 되는데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죠. 70초면은 1분이면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분 10초 용기사 이제는 건물에 데미지 주는 도트 스킬이 3레벨까지 지속이 되네요. 용기사의 푸시력은 결국에는 타워를 빠르게 깎아낼 수 있다는 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시켜주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큰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레인저 환영들에게도 이제 궁극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만약 적이 가까이 있다면 본체랑 똑같이 보너스 잃어버리고요. 자 뭐 환영들에게도 추가 스킬로 주어지던 추가 민첩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더 유연하게 해주는 거겠고요. 모든 영웅들이 모든 환영 에게 주어지는 25% 건물 데미지 감소 페널티를 어느정도 혼자서 상쇄할 수 있겠습니다. 드로우레인저는 산화와 야차를 좀 더 많이 가는 영웅이 확인됩니다만 환영을 가게 된다면 뭐 뭐랄까 그냥 민첩 본체에 올려주는 기회에 환영도 올려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직관성을 늘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지령 아직까지 캡틴 모델 추가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 대지령 돌굴러가유 더이상 공격속도를 80 감소를 시켰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감소를 시키지 않고 이 말은 잡혔을 때 상대방이 도망치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싸우는 게 안 되는 거는 아닌 걸로 판정이 되고요 공속은 감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싸워라 라는 게 되겠고 대지령도 그냥 막 들어가기 보다는 좀 더 상대방의 딜을 계산해서 신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위의 잔형을 사용할 때 그 추가적인 45 데미지를 주던 게 삭제되었고요 대신에 기본 데미지가 9집에서 1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뭐 글쎄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가장 크죠 이 공속 감소가 삭제되었다는 게 공속 감소가 삭제되었다는 거는 상대방이 여전히 평타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지령은 자기 자신의 콤보를 잘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도 를 따지겠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진술사 이거는 상당히 제가 아무래도 서포 유저라서 서포 쪽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되게 좋습니다. 만화가 50 고정에서 20, 30, 40, 50 늘어나는데 크리스 쉐이커가 아닌 이상 만렙을 찍게 되는 건 상당히 아예 안 찍을 때도 있고 아예 그냥 1렙으로 남겨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가사에 찍게 되는데 초반 20이라는 거는 초반에 토템 강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토템 강화의 의미는 여진을 발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단은 균열로 상대방을 막아놓고 여진으로 연속적으로 체인스터를 넣겠다는 건데 그게 만화가 부족해서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50만화도 상당히 압박이었는데 20으로 하나 쓸 걸로 2.5개 쓰게 해주는 파격적인 되게 파격적이죠. 이게 퍼센트로 보시면 250% 증가입니다. 효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큰 버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픽률이 바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변동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구요. 디스트로프터 정도 자 그리고 고대티탄 고대티탄의 우주의 영혼 데미지가 1레벨은 똑같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나온 이로 지속적으로 너프가 되고 있죠. 나왔을 때 정말 이거 처음 데미지가 상당히 압박이었습니다. 오프레인에서 정말 트라이레인을 혼자 씹어먹을 정도의 데미지였죠. 일단 150 만렙기준으로 150까지 깎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구르기를 시전하는 동안 우주의 영혼이 움직일 수 있었던 버그를 고치는 그냥 버그픽스죠. 아 어뷰저 사라져라 요술사 요술사 공식적인 도타 최고 기본 이동속도에 등극하셨습니다. 자 335 초반 갱킹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반에 가기 마련은 광기감염과 함께 궁극을 사용하기 위한 위치선정에 매우 유용해졌죠. 이건 상당히 큰 버프입니다. 초반 갱킹도 갱킹이거니와 후반 한타 위치선정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근데 뭐 그거 외에는 탁이 히더 할 말이 없네요. 좋은 버프입니다. 좋은 이속이다. 자 얼굴 없는 전사 자 시간이동은 이제 공격속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공격속도 공격속도와 이동속도를 동시에 낮추던 스킬들이 웬만하면은 이동속도만 늦추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구슬 쿨다운이 늘어났죠. 이제 만렙 기준으로 10초가 늘어났습니다. 1레벨은 똑같고요. 자 그리고 와드 유닛들은 더이상 이 시간의 구슬 안에서 공격이 안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의 와드 그러니까 이제 저주술사 죽음의 와드가 물론 이제 콤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얼그롬 전사도 약간 와드를 생각해서 시간의 구슬을 박아야 되고 이제 저주술사도 와드를 이제 시간의 구슬 안에다 박으면 안됩니다. 그 점만 뭐 유의한다면은 한 번에 좀 더 쓰기 까다로워지는 숙련도를 좀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패치가 흘러가고 있고요. 자 대신에 그거 만약에 첫타 맞추고 두 번째까지 맞으면 이 호미사일은 이동속도 아니 그러니까 이동속도 이동속도라고만 하네요. 이건 그냥 둔화입니다. 전체적인 둔화가 20에서 60%로 늘어났기 때문에 두 방 다 맞추는 게 중요해지지만 뭐 범위도 일단 늘어났고요. 자유로콥터의 궁극 자유로콥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영웅 중 하나인 게 모든 스킬들이 시너지가 없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은 초중반 유크에서 후반 딜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막 궁극은 범위 데미지 슬로우고 대신에 상대방 좀 조건부로 쫓아가서 스턴 주는 스킬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단일 단일 대상 적에게 분산 가능한 엄청 강력한 유크가 있고요. 대신에 자유로콥터 자체는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양날의 거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메두사와 비슷하게 그 데미지를 전부 다 범위에 있는 모든 유닛들에게 평타가 들어가게 되는 스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구난방인 스킬이지만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올려줄 때마다 자유로콥터의 효용성은 더 커집니다. 자유로콥터가 팜이 좀 비교적 부족해도 궁극을 사용해서 한타에 잘 참여하곤 했는데 그 효율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커졌고요. 궁극을 사용해서 초중반 한타에서 아이템이 부족해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웅 잘 싸울 수 있는 캐리 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로콥터 자체가 뭐랄까 뚜렷한 딜템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후반 그러니까 초반은 강력하고 후반도 강력하지만 그 허리를 담당하는 중반의 살아남기가 힘든 점을 약간 궁극 버프를 통해서 힘을 좀 돋구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웃기는 이 유서탄에 유서탄에다가 염도력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꼭 한 번 보고 싶네요. 참 자 허스카 힐링을 주는 아까 어 이너바이트 한글 명칭이 기억한 액티브입니다. 그 힐 주는 액티브 액티브의 기본 체제니 레벨당 2씩 올라가는 24, 68에서 그냥 10 고정으로 상당히 큰 1레벨만은 거의 한 1레벨 주고 다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레벨에 10만 10씩 재생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체력이 일정 퍼센트 이하일 때 주어지는 보너스 이제 체력 그러니까 몇 퍼센트 어떤 뭐 이런지 기억이 안되는데 체력이 일정 퍼센트 이하면은 추가적인 힘의 퍼센트 힘의 비율로 추가적인 재생이 붙습니다. 그게 30, 45, 60, 75에서 20, 40, 60, 80으로 이제 초반에 기본 재생을 늘려준 만큼 1레벨 2레벨은 너프지만 이제 3레벨 4레벨부터는 버프죠. 허스카가 요즘 들어 상당히 유킹이 강력한 영웅들 상대로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크릿이 한번 사용해서 정말 끔찍한 허스카를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2호 자 2호는 더이상 모든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회전이 이거 회전이 도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타만의 특이한 점 중 하나로 하면 회전속도가 있겠는데요. 2호는 더이상 회전속도 따위에 이제 뭐랄까 영향받지 않습니다. 공이거든요. 구체는 앞뒤가 없는 법이죠. 대신에 앞뒤는 그래도 존재합니다. 염동력을 밀어줄 때 중요하거든요. 자 여하튼간 뭐랄까 회전속도가 없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스킬 쓰는 거라든지 아이템 쓰는 거에 있어서 특히나 아이템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템은 뭐랄까 항상 즉시 시전이지만 회전속도가 감안이 되죠. 펍같은 경우도 전멸담금을 사용할 때 그 뭐랄까 위상전이 이후에 전멸담금을 사용할 때 위상전이 이후에 방향이 되게 중요하구요. 2호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어떻게 보면 도타 처음으로 회전속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웅이 됩니다. 2호 자 그리고 자키로의 어떻게 보면 밥줄이었던 흐르는 불길 데미지가 너프가 되었네요. 드디어 너프가 되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 차이 물론 도트 데미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크겠지만 그래도 애초에 이제 타워에 넣었을 때 라든지 영웅에 넣었을 때 가장 짜증나던 공속 공속 감소가 사라진 건 아니구요. 데미지만 좀 낮춰졌을 뿐입니다. 데미지가 좀 컸죠. 만화가 거의 만화가 아예 안되는 스킬 치고는 자 가면무사 기본 그러니까 시작 민첩 스탯이 20에서 26으로 상승되었습니다. 플러스 6 이거 플러스 6 데미지에 플러스 6 공격 속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칼춤의 그 크리티컬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이 15에서 30으로 되는게 20 1레벨에 20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도 1레벨 찍어주는거 나쁘지 않게 되었구요. 일단 만렙때는 똑같기 때문에 초반에 잘 찍을 한거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15 20 25 그 다음 35으로 늘어났던 거를 좀 더 매끄럽게 그냥 레벨당 5씩 늘어나는 20 25 30 35 로 바꿔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치들 그러니까 이게 레벨당 바뀌는게 어느 특정 레벨에 효율이 더 높지 않도록 그냥 숫자를 전부다 직선 그래프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빛의 소호자 차크라의 차크라의 만화 소비가 이제 4레벨때 85 그러니까 25 45 65 85 20씩 늘어나던게 10씩 늘어난 걸로 바뀌었죠. 25 그래서 55 로 이제 좀더 많은 만화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부신 빛 이라고 해야되나 그 상대방의 공격 궁극에 달려있는 어빌리티 중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이제 공격 명중률을 낮추는 스킬의 지속시간이 1초 늘어났구요. 전반적으로 차크라의 만화 소모가 30 줄어든게 가장 크네요. 자 컨커 X X 아 목표지점 X의 적 딜레이는 그냥 4초 고정 아군 딜레이는 8초로 1레벨부터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트릭이 없어졌죠. 2레벨 찍어놓고 2레벨 X 목표지점 X 쓰고 급류 쓰면 무조건 맞추는게 이제는 4초 그 맞춰서 중간에 끊어줘야 되구요. 그리고 3레벨때 X 쓰고 유령선을 쓰고 급류 쓰던 것도 없어졌구요. 대신 시전거리 1레벨부터 1레벨부터 뭐랄까 그렇죠 3레벨까지 너프가 되었고 그래도 뭐 100레벨도 한 50정도밖에 안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전거리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쿨다운이 늘어났구요. 19 그러니까 이것도 100레벨은 좋은데 100레벨은 좋은데 1레벨은 그냥 19초. 이게 한마디로 지속시간은 1레벨부터 똑같이 4초 8초 늘려주겠지만 시전거리 시전사거리나 쿨다운을 위해서라면 100레벨 찍는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도 이게 1레벨은 정말 쓰기 어렵기 때문에 2,3레벨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묵프리즘 X를 시전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최대 최대 지속시간 이전에 돋으려면 만화가 50 필요했었는데 그걸 0으로 바꿔서 지속시간을 4초 8초 고정으로 만든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애초에 컨카가 만화가 상당히 넉넉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려다가 만화가 부족한 경우가 어느정도 있었거든요. 그 점을 상세를 해줬습니다. 자 래슈락 자 마성의 칭령의 지속시간이 8초에서 10초로 늘어났구요. 그리고 네 전격포풍 에 슬로우도 그러니까 그 번개 스킬의 슬로우도 0.25초 늘어나고 시전거리도 100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버프구요. 근데 아직도 눈에 확 드는 버프는 없네요. 자 리치 또한 이제 145 115 60 이라는 상당히 좀 뭐랄까 어중간한 그 궁극 시간이 120 90 60 초라는 깔끔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버프 되었습니다. 2분 쿨이죠. 1분 이제 원래는 2분 25초 였다가 리치 궁극으로 먹고사는 영웅이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리치는 애정이죠. 자 재밌어졌네요. 흡혈마 흡혈마가 이제 궁극을 유닛한테 사용했을 때 영웅들이 아니라 유닛에게 사용했을 때 그 유닛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궁극을 사용해서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어빌리티가 생기는 방향이고요. 추가적인 어빌리티가 생긴 이후에 그 어빌리티 사용하면 기술 사용해서 크립을 조종할 수 있고 적들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흡혈기의 이동속도로 움직이는 유닛 중립 크립을 하나 중립 크립에 들어간 다음에 흡혈 흡혈 흡혈마의 흡혈마의 이동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켄타루스 정복자를 정복자 안에 잠복을 한 다음에 이제 거의 이동속도 450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스턴 넣기 편해지고 스턴 넣고 나와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정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졌고요. 이것 또한 정말 영웅 자체가 아주 강해졌다기보다는 유틸성이 좀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재밌어졌고요. 조종이라 그리고 리나의 공격 투사체 투사체의 속도가 900에서 1000으로 늘어난거는 아무래도 이동속도는 공격 사거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공격 투사체는 너무 느리다 라는게 되겠고요. 자 드래곤슬레이브 앞으로 나가는 날아가는 용의 유킹이죠. 데미지가 늘어났습니다. 320으로 상당히 늘어났고 그만큼 만화 소비도 만화 소비도 크게 늘어나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스턴 스턴 또한 데미지가 1레벨 120이지만 만렙은 오히려 너프가 당했네요. 대신 너프당한 40만큼 Q에 들어갔고 이게 Q 자체의 사거리가 좀 더 넓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뭐랄까 그러니까 스턴을 애초에 그 비체기둥은 뭐랄까 그냥 스턴 용도로만 넣고 나중에 추격 마지막 마무리용으로 쓰기에는 도망치는 적한테 날리기에는 사거리가 안다는 스킬이기 때문에 보통 일단 이쪽에서 깎아서 저쪽에 붙여짐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데미지는 똑같지만 뭐랄까 좀 더 추격시에 데미지 사거리가 늘어난 좀 더 매끄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만화 소비도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스턴시간이 만렙시에 0.3초 늘어났네요. 그리고 패시브의 지속시간이 각 주문을 쓸때마다 늘어나 각 주문을 쓸때마다 쌓이는 스택이 10초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패치는 대격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얼음개구리 이니까 뭐랄까 모든 영웅들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강력해진 영웅들끼리 좀 더 활용법을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큰 패치가 오기 전에 과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오시는 누군가가 함께 들고 패치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어디까지 왔었죠. 자 라이온 기본 데뷔에 7 늘어났네요. 네 이거는 이건 좀 큽니다. 자 그리고 0.1초만에 그러니까 그 만화 흡수가 만화 흡수가 2.25초마다 만화를 뽑던 게 아니라 0.1초마다 늘어난 게 뭐냐면 여기에 추가적인 글귀도 나와있지만 중요한 거는 0.1초만에 환영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빨대를 뽑고 0.25초 기다린 다음에 환영이 없어지는 이전에 비하면 되게 빨리 없어지는 거고요. 만화 흡수 동안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기본 데미지 7 늘어난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라이온이 아무래도 서포트이다 보니까 초반 데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데미지 7 늘어났다는 거는 상대방의 견제라든지 뭐 맞딜 초반 싸움에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겠고요. 라이온이 뭐 공격 모션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만 데미지 7 늘어난 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7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골드로 환산해보면 거의 뭐 500 400 골드 정도 되겠죠. 갈키가 뭐 14 데미지 정도의 500원이었나요? 네 그 정도 아니 14 데미지까지는 아니고 데미지가 몇인지 까먹었네요. 그렇게 좀 이런 식의 스탯 상승은 골드로 한번 환산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골드로 환산을 해보셔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가 한 200원 정도 이득을 받네요. 뭐 데미지가 중요한 영혼은 아니지만 기본 데미지는 중요하죠. 자 고독한 드로이드 자 영혼곰의 귀환 스킬이 이제 다시 한번 시전시간이 없어졌 시전시전시간이 엔진 버그로 인해서 없었다가 생겼다가 지금 아예 그냥 다시 없애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더 쓰기 편하게 해줬죠. 이건 뭐 버그 버그가 아니라 그냥 게임의 일부라고요.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함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궁극 형태 둘 다 곰 곰 두 마리일 때 쓸 수 있는 함성이죠. 함성의 쿨다운이 두 배 60초로 늘어나고 지속시간이 6초로 2초 깎여 먹은 대신에 데미지가 20, 40, 60이었던게 50, 75, 100으로 1레밍만 찍어도 데미지가 50이나 늘어납니다. 위에서 7 데미지가 거의 200골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0이면은 참고로 이제 한 뭐 24정도 24였나 36인가 올려주는 악마의 검이 2400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2명한테 들어가고요. 나중에 100데미지도 무시할게 못되죠. 자 그리고 방어력 보너스 방어력도 5, 10, 15로 그 6초 동안은 정말 전투에서 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나 문글레이브 이거 튕기는거죠. 반월도 반월도 만 랩 튕김이 5에서 6으로 늘어났고요. 이건 그냥 계속 튕김이 늘어나네요. 많이 튕기는 여자 자 그리고 궁극에 그 주어지는 유킹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4개만 꽂히던 4개만 꽂히던 기존 1레밍에서 5개 8개 11 레벨당 하나씩 늘어났고요. 샙터는 레벨당 두개씩 늘어납니다. 뭐 지금 이거 하나 늘린거 에 비하면 그냥 하나 더 늘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포 미포 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지목을 하시던 사실 미포 가장 강력한 점은 만렙 시 궁극 만렙 시 에 리스폰 이 30% 나 줄어든다는 게 상당히 크다. 이게 그 네크로 강령사제의 궁극으로 인해서 30초 더 붙는 게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면 30% 부활시간 감소가 얼마나 크신지 아실겁니다. 대신 1레벨 버프 대신 만렙 되는 너프 20% 고정으로 해주면서 일단은 20% 고정으로 했을 시에는 구쿠반 타이밍 구쿠반 에 좀 더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몇초 는 그렇게 큰 게 아니지만 구쿠반 20% 면 거의 막 10초 20초 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너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플링 다면 공격 힘을 최대로 했을 힘이 민첩 보다 높을 시 들어가는 스턴이 최대 스턴시간이 4.25초로 늘어났습니다만 이거 모플링 힘 모플링 운영은 거의 하지 않죠. 그래도 이게 최대 그러니까 최대 4.25초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힘에 따라서 물론 힘이 민첩보다 높아야겠지만요 도망치는 도중에 다면 공격을 쓰면 스턴이 좀 길게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라 그냥 혹시라도 쓰일까봐 넣어주는 그러니까 주로 들고 다니는 칼을 버프 해준 건 아닌데 대신에 숨겨 다니는 단돌을 버프 해주는 것 같죠. 밤의 추격자 이건 좀 크네요. 일단 기본 공격이 4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묵 공포의 만화 소비가 90에서 50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궁극 어둠은 상대방의 시야를 최대 670으로 묶어버립니다. 25%로 주디던 기존과 다르게 최대 670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낮던 애들은 더 낮아지지는 않지만 밤사거리가 길었던 1300 1400 하던 밤시야가 많이 너프가 돼가지고 누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밤시야도 넓던 혹은 그리고 밤시야 어떻게 보면 밤시야에 가장 중요했던 와드의 비전이 675로 줄어듭니다. 와드랑 건물까지 675로 줄어든다는 거는 대개 영웅들은 개개별 차이가 있겠지만 675 원래 대략 80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와드가 675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크죠. 자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둠은 더 이상 그 낮밤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도 낮에 써도 낮이 더 길어지는게 아니고 밤에 써도 밤에 더 길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냥 추가 그냥 덧붙이는 위에 덮어씌우는 거죠. 기존에는 밤에 쓰면은 궁극동안 따로 밤 타이머가 돌고 그동안 원래 돌던 밤 타이머는 멈춰있어서 거의 10분 동안 밤을 늘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되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그냥 4분마다 널뛰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낮동안 막 쓸 수 있다는건 좋죠. 근데 지속시간이 40, 60, 80초에서 50초 고정이 됐고요. 50초 고정. 그리고 쿨다운이 3분에서 20초씩 깎인건데 뭐 80초에 한 번씩 한마디로 낮동안은 30초 쿨다운을 두고 50초 계속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 30초 동안 다운타임이 있는 낮시간이고 밤에 물론 밤동안 이게 중요한거는 시야를 줄이는거는 아니지만 밤에 추격자가 강력해지는 타이밍은 만렙 기준시에 4분 동안 밤이 있고 낮동안 4분의 낮동안은 이제 따져보자면 대략한 1분 30초를 제외하면 낮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궁극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는게 스노블링의 기어 골자였긴 하지만 합니다만 궁극을 사용했을 시 한타 때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지는거 이 시야 싸움으로 좀더 물론 기본적인 싸움 패싸움 스탯도 지금 공격도 늘어났고 이제 약간 스킬들의 쿨 스킬들의 쿨이 아니야 스킬들의 만화소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한타에서의 시야 싸움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와드 또한 거의 장림이 된다는 것도 크고요. 자 이 밤의 추격자의 사용법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반논쟁이 어느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밤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밤을 늘리는게 좋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사용하는게 좋았느냐 물론 대략 한 1,2레벨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뭐 낮 낮 궁극 궁극 2번정도 쓸 수 있다라는게 정설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3레벨 궁극 만렙 찍으면 1분 30초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밤으로 덮어줄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거는 밤의 추격자가 어쨌든간 밤낮 사이클이 6분에서 4분으로 줄어든 시점부터 많이 좀 널뛰기를 타왔고 이번 버프로 인해서 좀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좀 와드시아를 1400에서 675로 깎아버린다는게 상대방의 상대방과 정보전을 하겠다는거거든요. 한마디로 밤에 싸우는것도 밤에 싸우는거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식으로 완전 캐리 아니고 세미 캐리로서의 유틸성은 올려주는 식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구요.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밤에 추격자 최근 들어서 해외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게 오프레인 밤에 추격자거든요. 오프레인으로 가서 레벨을 먹고 룬컨 좀 해주고 미드도 좀 찔러주고 미드의 손 가주면서 그냥 기본 스킬과 스탭만으로 신발과 스킬 스킬만으로 갱킹을 유도를 해주되 낮시간 파밍 이라든지 레벨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미드의 손까지 가주는 뭐랄까 되게 초반에는 아이템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영웅이라는게 크죠. 그런식의 흐름도 있었는데 자 일단 밤에 추격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그러니까 위에도 보셨듯이 지금 메타 현상금사장군과 함께 막 좀 더 싸움 메타로 그러니까 아예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얼음개구리가 어느정도 좀 싸우는 메타 시야 싸움 상대방의 시야 싸움을 차단하면서 싸워질 수 있는 영웅들을 좀 버프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상금사장군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초반 난전 밤의 추격자와 현상금사장군이 있으면은 상당히 괜찮죠. 레인전이 정말 아주 처참하게 약해진다는게 문제지만 자 오그마 법사 오그마 법사의 이제 화연폭풍 데미지가 60 120 180 240에서 55에서 220으로 뭐 근속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건 어차피 이거 스킬 데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개가 터지냐가 중요한건데 중요한건 화연폭풍의 사거리가 600에서 47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큽니다. 오그마 법사의 그러니까 오그마 법사의 가장 무서운거는 정말 잠시만 위치선정이 삐끗했을 뿐인데 갑자기 스턴 들어오고 스턴이 순식간에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피할수 없거든요. 스턴 들어오고 후속 스턴 들어오고 그거 뭐 전부 다 딩딩딩딩 터지고 막 주변에 적팀원들 막 있고 그러면은 죽는거거든요. 무조건 그걸 470으로 낮춰주는게 물론 뭐 전멸당검을 쓴다면은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아가님의 홀때문에 전멸당검은 되게 늦게 나오는 편이 많은 영웅이구요. 오그마 법사 그리고 이제 중요한거는 오그마 법사 자체가 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475면은 웬만한 공격사거리 아닙니다. 600은 공격사거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475는 웬만한 영웅들 사거리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스턴을 넣어줘야 된다는게 지금 오그마 법사의 가장 큰 문제구요. 물론 오그마 법사 자체가 어디로 탱키한 영웅이기 때문에 뭐 그정도의 위험은 초중만에 무릅쓸수 있겠지만 후반에도 그정도로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구요. 오그마 법사가 이제 무조건 Q 누르고 D 누르면 이기는 영웅이 아니라 어느정도 위치선정 신경써 가면서 순간의 기회를 포착해서 스턴을 넣어줘야 된다는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그마 법사는 그정도라고 할수 있겠구요. 자 외계침략자 외계침략자의 2개가목 2개가목의 뭐 진흥 흡수가 4,7,13으로 늘어났고 대신에 지속시간이 60에서 50으로 줄어들었는데 애초에 뭐 외계침략자의 장기인 기나긴 레인전이 많이 퇴색된 감이 있어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제 지능 흡수가 늘어난 대신에 그거를 유지하는 시간을 줄어든거죠. 뭐 그렇게까지 큰건 아니라고 보이고 자 유령자계 궁극기가 뭐 만렙 만렙 크리 데미지 데미지 배수는 똑같지만 이제 초반에 20% 그 2레벨의 10% 줄어들었습니다. 초중반에 너무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 같죠. 애초에 뭐 유령자계 자체가 하드캘리로도 쓰이지만 초중반에 빠른 치룡하게 지팡이 이후에 계속해서 싸워질 수 있는 영웅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뭐 450%는 그대로 놔두되 초반에 데미지를 살짝 낮춰주는 식으로 조정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불사조 불사조 초신성 부수는데 들어가 드는 공격이 1레벨은 똑같지만 1레벨에서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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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레벨 7레벨 2레벨 2레벨 10레벨 3레벨 3레벨 버스다이브 E U자로 날아다니는 기술이 펑터 때문에 캔슬되는 거를 취소했습니다. 고쳤다고 해야죠. 고쳤습니다. 그리고 퍼지 퍼지의 고기갈고리 사거리가 700에서 1300 되는 게 1000 1200 1300 으로 1레벨 때부터 상당히 긴 사거리 원래 이게 700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0 천으로 늘어나는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퍼그나 퍼그나가 이제 아군한테 무력화를 걸었을지에 이동속도 감소가 50%에서 25%로 다시 한번 줄어들었구요 그리고 이제 황천의 와드를 부수는데 필요한 공격이 세대에서 4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칼날 갑옷을 쓰고 황천 갑옷 데미지 칼날 갑옷으로 황천의 와드 데미지를 퍼그나한테 돌려주는거는 이제 패치가 됐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하늘 부는 마법사가 퍼그나 황천의 와드에 대놓고 칼날 갑옷을 궁극 쓰면서 퍼그나 하던 영상이 기억나네요 네 그거 이제 안됩니다 퍼그나 와드로 인해 고통받는 일은 없어졌고 쓰기 편해졌습니다 메타 푸쉬나 한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퍼그나 자체 퍼그나가 푸쉬나 카운트 푸쉬나 황천의 와드 기여도가 되게 센건 맞는데 문제는 퍼그나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하죠 잘 죽기도 잘 죽고 레인에 좀 넣기도 애매합니다 캐리 레인을 주자니 약간 팀 전체의 전략이 퍼그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미드를 가기엔 미드가 너무 각박한 세상이고 오프레인은 미드에서 살아남기 힘들면 오프레인도 힘듭니다 뭐 써봐야 알겠죠 자 고통의 왕 고통의 왕의 전멸 사거리가 700에서 1150이던 게 그냥 1300으로 이러면은 이건 이미 전멸당구보다 깁니다 이거 상당히 긴 전멸 사거리고요 이거 항마사의 전멸과는 이제 슬슬 틀려지고 있죠 대신에 쿨다운이 이제 1레벨 쿨다운이 15초로 늘어났네요 이제 전멸 자체의 효율은 좋아진 반면에 이제 약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기 초음파 비명이 초음파 비명이 이제는 순수 데미지에다가 이제 주문 면역을 뚫습니다 한마디 치룡아 지팡이고 뭐고 다 필요없이 궁극 이게 고통의 왕이 그동안 되게 버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게 궁극을 궁극이 너무 쓰레기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초음파 비명은 너무 쓸모가 없다 치룡아 지팡에도 막히고 그렇다고 쿨다운이 짧은 것도 아니고 쿨다운은 건드리지 않고 대신에 데미지 타입을 건드리네요 순수 데미지에 이제 허스카도 막 잡히죠 허스카 데미지 허스카한테도 데미지가 이제 풀로 박히는 흐름인 순수 데미지에 주문 면역도 뚫는 방향 그리고 데미지 이 데미지 감소는 순수 데미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웅들의 마법 방어력이 25%이기 때문에 350이면은 이제 그거 25% 인 대략한 뭐 90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면은 좀 더 늘려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순수 데미지는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닌구요 마법 방어력으로 자 290, 390, 490으로 깔끔하게 그냥 500 해주지 참 뭐 500 그래도 이게 25% 마법 방어력 마법 감소를 감안을 하면은 600이라고 했을 시에 뭐 125 감소가 되던 거를 뭐 490이면은 뭐 감지덕지 해야죠 자 리키 전멸타격이 3, 4, 5에서 4, 5, 6 스택으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횟수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충전 시간이 35초로 늘어났구요 자 그리고 추가 데미지 1레벨 땐 40이지만 70, 100으로 2레벨 3레벨은 오히려 버프 똑같거나 버프 뭐 그냥 좀 더 매끈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루빅 음영광선의 만화 소비가 그냥 뭐 레벨당 조금씩 낮춰진 1레벨에 120으로 뭐 만렙 때는 똑같습니다만 어느정도 만화 소비가 극심한 그러니까 루빅이 되게 초반에 만화 소비가 극심합니다 초반에 2레벨 찍고 주문 2개 쓰면은 만화가 270이 떨어지는데 이제 240 떨어지는 걸로 그래도 상당히 힘든 영웅이긴 하네요 루빅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파밍하기도 힘든 영웅이고 한타나 갱킹으로 이득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동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아가님의 홀의 주문 스펠 주문 강탈 쿨다운이 5초에서 2초로 줄어들어서 자 아가님의 홀을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영웅이겠죠 전멸당금과 아가님의 홀을 뽑을 수 있는 영웅 근데 문제는 루빅이 말씀드렸듯이 파밍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뭐랄까 루빅이 돈을 번다는건 한타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건데 한타에서 어시스트 골드로 전멸당금이랑 아가리미 홀 뽑을정도면 이미 경기 끝나있습니다 참 루빅이 운영이 까다롭죠 운영 그러니까 사실 손빠르기도 손빠르기지만 상대방의 주문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뽑을 뽑을 준비 뽑기 준비를 해야되니까 이게 이제 인형 뽑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형 뽑기는 무슨 기술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디 있는 인형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보는 눈이 중요한겁니다 루빅은 바로 그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정말 갈 수 있다면은 루빅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버프가 되겠네요 루빅은 어쨌든간 되게 쓰기에 힘든 영웅이죠 레이센 선수가 루빅을 잘하죠 루빅 보고싶네요 네 여하튼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마귀 그림자 휩쓸기의 데미지가 늘어났구요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초반 그러니까 그림자 마귀가 파밍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음과 동시에 초중반에 되게 강력한 영웅이라는게 그래서 메칸즘 그림자 마귀도 나오는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데미지 초반 육행 데미지 상당히 늘려줬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논타겟으로 맞추는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트리플 레이지를 맞추면은 거의 무조건 죽는 강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침묵술사 30 48 66 84 라는 되게 까다로운 퍼센트 진행을 가졌던 이제 지혜의 칼날에 지혜의 데미지 보너스가 그냥 30, 50, 70, 90으로 깔끔하게 깔끔하죠 자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에 쿨다운이 이제 이것도 깔끔하게 30에서 12초로 초반에 6초 깎아주는거 좀 큽니다 애초에 초반 쿨다운으로 그 데미지가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어느정도 상쇄가 되던 영웅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아가님의 홀을 껴도 이제 궁극 지속시간이 1초 늘어나진 않습니다 지속시간이 똑같고 그냥 데미지만 애초에 아가님의 홀을 넣어주 아가님의 홀을 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데미지와 많아 감소를 해주는거 있다는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지속시간 늘려주는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다보네요 자 그리고 하늘 분홈 아홉사 지금 민첩이 또 5 깎인거는 거의 거의 방어력 하나 깎였죠 근데 얘 어차피 이전에도 한대 맞았다 이제 뭐 퍽하고 하면 턱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뭐 일단 위치선정이 좀 더 중요해졌다는거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하다 전력질주의 지속시간이 20에서 16초로 줄어들었구요 대신에 쿨다운 동안 28에서 23초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짧은 시간에 쓰되 좀 더 자유롭게 써라 많아도 어쨌든간 뭐 안되거든요 자 그리고 데미지 증폭은 이제 쿨다운이 10에서 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그 추적급이네요 이건 또 데미지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좋죠 스와크 뛰어들기 데미지 감소 그렇게 큰건 아니구요 애초에 최근 들은 이거 묶어두는 용도로 쓰면서 추가적인 초반 딜링일 뿐이지 슬라크가 최근 들어 캐리로 많이 쓰이는 추세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저격수가 지금 제일 큰데요 유산탄이 더이상 건물에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큽니다 애초에 건물에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푸시에도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저격수인데 그게 지금 아예 상쇄가 되었구요 아예 상쇄가 되는거는 좀 큰 너프구요 대신에 40초 충전을 가진 3개까지 충전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한마디로 3발까지 장전을 해놓고 쏘는거죠 대신에 똑같은데 3번 박아놓는다고 스택이 더 추가적으로 수로가 걸리진 않습니다 대신 만화소비도 50으로 줄어들어서 120에서 5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3개 써도 기존에 한 번 쓰는 것보다 30 더 늘어난거구요 그리고 지속시간도 10초 늘어난건데 이건 한타때 상대방의 위치를 제한을 해주면서 싸우겠다는거죠 좀더 자기 자신의 위치선정을 깔끔하게 해주면서 상대방의 위치선정을 막아주는 식의 흐름으로 영웅의 컨셉이 잡혀가는데 음 음 음 이게 글쎄요 일단 저격수가 타워프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점이 사라지는건 맞습니다만 좀더 극한의 위치선정을 통한 그 한타의 지배자 한타를 지배하는 캐리를 보고싶어하는 그림인거 같네요 참 일단은 그러니까 얼음개구리가 그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고유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인다는 느낌입니다 이건 되게 큰 너프거든요 건물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거 저격수는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저격수가 그동안 뭐랄까 스펜처럼 정말 인문하기도 쉽지만 정말 잘쓰기도 매우 어려운 되게 못하고 잘하고의 차이가 되게 극명한 영웅이었다면 이거는 그게 더 심해진거죠 근데 이게 어느정도 심해진거냐면 이제는 인문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정말 뭐 계속 죽는 저격수라면은 그냥 큐 건물에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거였다면은 이제 큐 건물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숙련도에 그 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숙련도에 맨 밑바닥이 좀 더 늘어났고 입문 입문 난이도가 늘어났고 대신에 그 숙련 마스터 해야되는 그 최대 숙련도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음 뭐 대신 중반쯤에서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유산타는 한 번에 3개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타에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럼 뭐에 전멸담검에 그냥 녹아버리는걸 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할말이 없구요 자 영혼파괴자 영혼파괴자 그 저번 패치로 인해서 그 이동속도를 올려주는 오라가 그 액티브 추가 이제 두 배로 이동속도 짧은 시간 동안 두 배로 이동속도를 늘려준 대신에 그 쿨다운 동안은 그 그 보너스 이동속도가 반씩 그냥 반감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20초에서 16초로 줄어들면서 버프죠 자 폭풍령 아 결국에 다이어트의 효과가 이제 내부 비망까지 이제 복부 비망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네요 회전속도가 0.6초에서 0.8초로 정말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친구는 누구지 자 스팬 전장의 함성의 지속시간 7초에서 8초로 늘어났고 아가님의 호우를 갔을 시 이제 오라로 주어지는 보너스 데미지가 468초에서 50 75 100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가님의 호우를 가신다면 테키 캡틴 모드에 추가되었습니다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참고로 테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아서 치는 박수입니다 캡틴 모드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테키가 정말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웅 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사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밧 테키가 시야박부와 함께 장 Sac 이제 동선을 제한하는 이거 현실 보석이 있어도 아가님의 홀 나온 태키 막기 힘들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지는 일단은 프로들이 좀 더 연구 특히나 태키 자체가 워낙에 뭐랄까 악명이 높은 악명도 높기 때문에 연구도 그렇게 잘 안되는 영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가마마 최근 들어 컴플렉시티었나 약간 다시 한번 그 프로에 복귀한 와가마마 선수 정도가 상당히 숙련도 있는 태키를 보여줄 것 같은데 기술단이죠 한글 기술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버프 지뢰의 데미지가 늘어났습니다 300 데미지가 늘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이거 만렙될 데미지가 중요하지만 300이면은 그러니까 태키가 그 대략한 지뢰 4개로 죽는 영웅이 한 열대명 있었고 5개로 죽는 영웅이 2, 3명 있었나 당연히 그렇고 일단 3개로 죽는 영웅들이 많았는데 이게 웬만한 영웅들 이제 4개만 쌓아둬도 아니면 3개만 쌓아둬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패치에 이뤄진 그 쿨다운 감소와 함께 초반에 태키가 몰래 순간에 주면서 가가지고 지뢰에 박아두는 거 4개만 박으면 웬만한 영웅들이 죽기 때문에 어디에 박은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반부터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티켓 상대로 플레이한다는 거 기술단 상대로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두 개까지 초반에 약간 경험치를 희생한다면 두 개까지 박아질 수 있다는 거겠고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거의 선취점 거의 확실해진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테러블레이드 슬로우의 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분리의 최소 체력이 전레벨 20% 고정으로 살짝 너프라고 보입니다만 애초에 테러블레이드는 이거 생존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중요하게 보이진 않네요 파도사냥꾼 자 기본 이동 속도가 5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궁극의 데미지가 줄어들었는데 뭐 어차피 궁극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 스턴이 중요한 거죠 자 땜장이 열 추정 미사일 데미지 상승 25 상승이고요 타이니 자 던지기에 시간 던지기 그 한마디로 붕 떠있는 시간이 1초에서 1.3초로 아까 위에서의 어둠현자와 비슷하게 뭐 스턴 시간이 0.3초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간에 데미지를 이전에 한 번 넣었다면 이제 두 방까지 박아 넣을 수 있는 뭐 채공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큽니다 궁극을 사용했을 시 주어지는 추가 이동 속도가 20에서 1레벨 기준 42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만렙은 똑같은데 40이 늘어났다는 거는 초반 6레벨 이후에 이걸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는 거죠 6레벨 그럼 한마디로 그러니까 초반에 타이니가 강력한 시점은 4레벨 스킬 2개가 2레벨씩 찍히는 시점에서 상당히 높은 데미지 효율이 나오고요 그 6레벨 던지기는 찍지 않았지만 아니 던지기 던지기 3레벨 궁극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 산사태 2레벨 던지기 3레벨 궁극 1레벨 찍어줘가지고 던지기 데미지 극대한 상황에서 좀 더 상렬한테 빠르게 붙어가지고 이거 콤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이동 속도가 조금 모잘라가지고 콤보를 못 넣고 산사태로 멈추게 한 다음에 던지기 쓰는 콤보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어느정도 방지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무정령 수호자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영웅인데요 궁극기 그러니까 궁극기 아가네미 홀을 가서 나무에다가 눈을 달아주면은 그 주변으로 데미지가 주어지는 궁극기 과대성장 영웅 주변 과대성장은 데미지가 없지만 그 눈을 붙여든 나무 주변으로 주어진 과대성장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1초당 175로 상당히 늘어났죠 거의 120, 160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나무에다 붙이는 쿨라운이 25초라서 부담이 없어졌죠 이게 아가님 홀로 하다보면은 1분에 가까운 쿨다운이 너무나도 압박인데 25초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맵 전체를 도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구요 전 개인적으로 이 패치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자 트롤전쟁군주 버그가 그 뭐지 열정 열정의 스택이 하나 더 늦게 들어가는게 그러니까 하나 하나치가 카운트가 안되고 느리던게 그냥 고쳐졌다는 것 같네요 자 얼음폭군 얼음파편의 속도가 늘어났구요 저거는 좀 중요해졌습니다 애초에 얼음파편이 이제는 원하는 데까지 날아간 다음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날아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벽도 5초에서 7초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이제는 그냥 적 타겟팅으로 바뀌었고 오토캐스팅 가능하게 됐네요 쿨다운 또한 감소가 되었구요 전반적으로 궁극 스킬들을 쓰기 편하게 해주고 수치상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언따잉 언따잉 또한 제가 상당히 좀 음.. 눈여겨보고 있는건데요 이게 영혼찍기의 최대 유닛이 50, 15, 20에서 10, 12, 14, 16으로 만렙대는 좀 낮아졌지만 초반부터 10이라는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유닛당 25에서 18, 22, 26, 30 30이라는거는 최대 16, 그러니까 16마리가 다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묘비 깔면 바로 나오는 숫자죠 이게 지금 480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따잉으로 그러니까 제가 언따잉에 대해서 서포트 언따잉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언따잉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오프레인으로 경험치를 가져가는 언따잉이 최근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것도 나왔고 언따잉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묘비 묘비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부패 1레벨을 찍어두고 1레벨 고정을 한 다음에 묘비 만렙을 찍어주시되 두번째 마스터하는거 궁극해서 찍어주시면서 두번째 마스터하는 스킬은 영혼찍기가 돼야 됩니다 영혼찍기의 그 순간적인 힐이나 딜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지금 만렙을 찍으라고 더 붙이고 지고 있습니다 이게 1레벨 효율도 뭐 상당히 좋아졌지만 이 3레벨 그 4레벨 찍었을 때 효율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묘비 방어력도 1 늘어났고 궁극기를 썼을 때 그 둔화가 15%에서 20% 최대 둔화가 늘어난 것도 뭐 저거는 이제 약간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 그리고 이제 명혼찍기가 있어야지 묘비를 후반에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죽어요 순식간에 자 그리고 복수온령 복수온령이 최근 들어 프로경기에서 많이 쓰이던 저 공폴파동이 쿨다운 5초 늘어났고요 그냥 뭐 쓸만한 너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사지 그 무덤장위의 망토 무덤 묘지개의 망토 라고 해야 되나요 한글명세 기억이 안나네요 쿨다운이 12, 18, 6초에서 6초로 줄어들었고요 회복시간입니다 영웅한테 한대씩 맞을 때마다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지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이제 이전에는 1레벨 때 12초였다면 이제는 그냥 전레벨 6초로 회복이 되죠 자 흑모법사 고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죽음의 고리라고 해야되나 죽음의 고리에 시전 거리가 100 늘어났고 이제 그 서로 연결되기 위해 찾는 범위 한마디로 유닛A에서 B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시전 시점때 서로 붙어있는 거리 동안 늘어났기 때문에 좀더 쓰기 편해지긴 마련입니다만 글쎄요 저는 흑모법사 할때 그냥 그 그 그 느리게 범위 슬로우를 우선적으로 찍어주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것 또한 되게 좋은 스킬이죠 애초에 힐링 그 그림자 주문 그림자 주문 쉐도우보드를 그 도트로 힐이나 데미지 주는 스킬을 웬만하면 잘 찍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1레벨만 찍고 그 이후로 잘 안 늘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네 뭐 그냥 쓰기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수 찰자 음 네 강화사격의 사거리가 저격이 됐네요 자 이건 이제 강화저격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2600으로 사거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는 채널링 동안 채널링을 하다가 아 점 7초 이후에 중간에 매뉴얼로 끊어 주시면은 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이젠 최대 채널링을 해야지 풀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바로 즉시시전 됩니다 점 3초 이후 시전이 되는게 아니라 즉시시전 되고요 대신에 캔슬이 안된다는게 자 그리고 이제 그 강화사격 이후에 남는 약간 잔형 같은 그런 시야가 800에서 400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시야 확보로 쓰기엔 살짝 까다로워졌고요 뭐 길어진 만큼 좀 얇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궁극기의 공격 스피드 보너스가 400에서 500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그 위쪽에 추가 지금 미정으로 나와있는거 아 이거 영어로 바꿔서 해드려야겠네요 이게 어쩐지 어디로 간다 했더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500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일단은 아 랭크홀픽에서 그 뭐 계획시간 30초로 줄어든거 그렇다치고 첫번째 이거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죠 최대 공격속도가 500에서 600으로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람수자자의 궁극이나 이제 우르사 얼사의 그 공격속도 올려주는 스킬들이 좀 더 빠르게 공격을 하게 됐고요 자 뭐 이거 뭐 이렇게 된 김에 좀 더 보죠 자 그리고 첫 룬 첫 룬은 무조건 현상 현상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무조건 이제 풍요 룬이 뜨게 됩니다 대신에 두번 두배로 효율이 있죠 50 50 100 100으로 자 그리고 모든 환영들은 이제 데미지의 25% 감소 데미지 감소 되고요 건물 데미지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병영들을 부술 때 병영들 자체의 막타 골드가 크게 감소되는 대신에 그 팀원들에게 골드가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이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샨 위쪽에 있던 되게 높은 그 꼭대기에는 이제 유닛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맹독사에 역병 마드라든지 그런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이어 엔시트 그러니까 그 그거는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 그러니까 이쪽에 잘 안 보이던 와딩 지역이 보인다라는 거는 빨리 좀 로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로딩이 좀 느리죠 그 중간에 그 와딩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와딩이 되게 힘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을 넘어 적진형으로 진흡할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자 자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아 시트가 안 켜져있네 자 이쪽을 말하는 건 이쪽에 좀 더 이쪽에 와딩 박기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거의 이쪽급으로 까다롭죠 네 여기 와딩 박는게 좀 더 편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말고는 딱히 와딩 박는 지점이 있죠 아니면 뭐 이쪽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솔직히 저는 여기밖에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이것 좀 크네요 그 강화 고대 강화석 골렘의 체력이 2000에서 1000 칠력을 줄어든 대신에 체력을 15% 늘려지는 오라가 있습니다 그 첸이 먹고 가져가면은 정말 막 사천 체력 찍은 힘여웅이 거기 15% 받아가지고 그거면 막 네 끔찍하죠 5000 찍을 수 있습니다 6000도 꿈이 아니죠 자 뭐 그거 외에는 제가 딱히 알 수 있는게 없고 아이템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까지 패치 내용을 보자면은 뭐 메타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영웅들을 좀 더 깔끔하게 바꿔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어 네 짐꾼 가격이 12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서포트에 상당히 유용한 거고요 근데 뭐 이래도 한 30원 남는데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뭐 깎아주면 좋은거죠 그리고 모르게 되는 왕갑 또한 가격 500원을 할인했고요 그리고 전멸단건 만약에 데미지 공격은 받았으나 데미지를 받지 않았으면은 3초 쿨 안 돌게 됩니다 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암살기사 암살기사가 이제 굴절의 보호막을 키고 그거 데미지 공격을 받았으면은 데미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멸단건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모든 스킬에 적용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물병 이제 물병은 이제 얼마나 차있냐에 상관없이 짐꾼을 느리게 합니다 한 모금이든 두 모금이든 세 모금이든 물병은 무겁다 이건 근데 첫번째 물병이 날라올 때의 적용 이거 현상금 사용꾼이 좀 더 어 돋볼 수 있는 시점인데 물병을 날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무거워지다 보니까 짐꾼을 노리는 그런 시기 플레이 좀 더 성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애초에 최근 들어서 룬이 두개 뜨게 되면서 세 모틀을 많이 없어진 반면에 물병이 두개 뜨게 돼 물병이 물병을 가져오는 시점 밖에 짐꾼에 물병이 들어있을 때가 없는데 그게 되게 느려진다는게 지금 큽니다 자 그리고 장검이 그 그러니까 사이드샵 그 그러니까 사이드레인 세이프레인과 오프레인에 붙어있는 옆에 맵 옆쪽에 있는 상점에서 더이상 회피의 부적이 아니라 장검을 파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나비검은 나비검은 정말 뭐 어쨌든 새로 사야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이드샵에서 가끔 완성을 시킬 때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게 됐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는게 뭐가 있느냐 장검을 넣어준다면은 일단은 전장경로 갈 때 편하겠고요 그 위에 장검을 쓸 때가 뭐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검을 수정검을 준비한다던가 그럴 때 장검을 미리 미리 구비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데미지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이미 그 뭐지 갈기는 있습니다만 어 장검까지 추가된다는거 데미지 상당히 장검 아 그러니까 그 사이드샵으로만으로도 데미지 어느정도 늘려줄 수 있다는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머리장식 머리장식의 가격이 165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공허부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망령의 골이라든지 아니면 전투팔찌의 일지의 가격이 20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량은 다시 한번 만화 올려주는 양이 15 늘어났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여기에 15 늘어난게 그 전체적인 만화 회복량 뿐만이 아니라 그 지속시간 동안 만화가 늘어나는 그 지속시간 동안 초당 만화 재생 동안 늘어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PPS5 뭐 액티브의 지속시간 10초 늘어나고 분산의 검은 더이상 이거 큽니다 분산의 검은 더이상 고유 공격 변형치 변형치가 아니라서 다른거와 스택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항마사가 분산의 검을 가도 만화 태우는 만화 태우는 기술들은 겹치지 않습니다 자 인네이북 차지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났고요 뭐 애초에 리필은 하지 않지만 있으면 좋은 차지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유래 신성한 홀 역시나 가격에서 너프를 받았네요 이번 메타는 정말 전부 다 유래 신성한 홀을 갈 정도로 정말 개는 없으니 개는 그러니까 라이카는 안가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소 고대티탄 같은 개나 소나 다 가는 유래 신성한 홀이었는데 네 150원 너프 자 치유물력은 5원 깎아줬습니다 좀 뭐랄까 시장에서 깎아주는 것 같네요 자 5원만 깎아주세요 500원 깎았죠 500원 자 정복자의 투구 정복자의 투구로 조종하는 크립의 보너스 체력은 500으로 늘어내되고 클랭츠에게 되게 큰 너프했고요 클랭츠가 도미네이트 끼고 클립을 조종하고 그걸 먹으면은 그 체력이 고스란히 네 끔찍하네요 자 마법 지팡이 자 최대 충전 횟수가 15에서 17로 늘어납니다 뭐 30정도 차이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개정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애초에 지팡이 자체가 파워 인플레를 지금 따라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용기의 메달이 가격이 125원 비싸진 대신에 아군한테 사용해서 방어력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방어력이 기본 방어력과 그리고 깎아내거나 보너스를 주는 방어력이 6에서 7로 늘어났고요 이게 음 뭐랄까 이틀성을 좀 더 늘려준다는게 좋죠 그리고 약간 서포트들이 가 주면은 좋은 애초에 뭐랄까 그 그 같은 현재에 가면 파생템 파생 서포트템인 이제 호네항아리는 저번 패치 때 정말 상당히 큰 버프를 받은 반면에 용기의 메달은 그런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기의 메달은 이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따로 버프를 받습니다 대신 상당히 큰 버프이기 때문에 골드 또한 125원 늘어났고요 그냥 뭐 등가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통찰의 파이프 주문 조합서에 가격이 100원 줄어든 대신에 100원 줄어들고 100원 줄어들고 지속시간도 12초 늘어났습니다 좀 많이 잊혀졌죠 최근 들어서 좋은 아이템이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재생의 구슬 쿨다운 10초 늘어났고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야죠 워낙에 좋고 애초에 이건 쿨다운이 길다고 해도 한 방에 모든 걸 쏟아붓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어둠의 부적 그림자 부적 아 그림자 부적의 가격이 200원 줄어들었는데 그 말은 이제 어둠의 건 가격도 줄어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동이 멈추는 거는 그러니까 시전할 때 이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투명화가 딱 시작되는 순간 이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투명화가 풀리지 않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둠의 부적은 그 투명화가 시작되기 전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페이드 타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동안 움직이거나 주문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채널링 스킬은 멈추지 않는 대신에 움직임은 이제 투명화가 시작되는 순간 멈춰서 그 풀리는 거를 최고 이게 멈추지 않고요 저기 근데 움직임이 그냥 정말 영웅의 이동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큰 너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동만 멈추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외에는 알트 클릭을 모든 걸 할 수 있죠 알트 클릭 everything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알트 클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버프 디버프 그런 것도 전부 다 클릭을 할 수가 있고 패시브도 클릭을 할 수가 있고 액티브가 없는 아이템도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리프에 컨트롤 알트 클릭을 해서 아직은 쓰지 말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버그 그거가 그 안개에 너머로 안개 안개에 가려진 스킬들의 효과가 보이던 그것도 다 버그 픽스 되었고요 뭐 그거 외에는 그렇네요 뭐 전반적으로는 뭐랄까 이번 메타를 좀 더 다듬는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소외된 영웅들을 살려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동시에 너무 센 영웅들은 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깎아주는 전형적인 얼음개구리씩 밸런스 패치라고 보입니다 대격변이 아닌 밸런스 패치죠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알트 클릭 업데이트 에 에 뭐랄까 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트위치 통해서 방송을 자주 하게 되니까 오늘도 이거 끝나고 바로 방송을 하게 되죠 대략한 시간이 음 1시간인가 20분인가 남았네요 네 일단은 네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쿠아 였습니다 요